엄마가 심부름으로 생필품을 시키셔가지고 그걸 좀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 갈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올리브영 화장품 잔뜩 사야지 일단 수루발 이거 괜찮나 지금?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간만에 나의 무륙을 채우기 위해 생필품 터리 여기가 맞겠지 내가 왜 이리로 왔을까 근데 더 가깝게 가는 길이 있을텐데 그럼 그렇지 I'm guilty 어머머머 진짜 시퍼롯다 어머머 거의 뭐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수준으로 지지 지니 수준으로 시퍼롯네 요즘 왜 이러지 나 요즘 이렇게 말하다 씹혀 자꾸 나도 방송을 안하다보니까 말하는걸 까먹었나 오늘도 현대상과 안전운전하세요 자 도착 나의 무릎에서 나야? 네 이걸 이렇게 할까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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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북 세 개 이건 아니죠 이거 나 사람 좋아 이게 제일 좋아 엄마 거야 내 거 아냐 이거 한 번 사 볼까? 염색하는 염색하는 너무 맛있어 안 한거네? 딸한건데 너무 맛있어 와, 염색하고싶다. 어머, 뭐야 이거? 이 색깔 예쁘지? 이 색깔. 이 색깔. 이 색깔 예쁘지? 어때? 어디 있을까? 여기 없어요? 야. 이거 저기 찾아주세요. 이 색깔 예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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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메리 앤 크림. 이게 내 스타일이야. 아, 이거 맛있겠다. 이 색깔 예쁘지? 슈퍼 펭귄 시리얼. 네 가지 두 개. 싸가지 두 개. 네 가지 두 개. 싸가지 두 개를 사서 사가지고 가자. 이거 몇 가지 들어가요? 이거 두 개 할게요. 이거 맛볼 수 있을까요? 이거 맛볼 수 있을까요? 이거 맛볼 수 있을까요? 이거 맛볼 수 있을까요? 이렇게요? 아, 지금? 이 조피가 보여준 거 같은데. 이 조피가 보여준 거 같은데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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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. 월돌결에 아이스크림을 샀다. 월돌결에 아이스크림을 샀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